안녕하세요. 시트10K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해? 네. 오늘은 이 친구가 2박 3일 교육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인데 아, 4일째. 4일째지? 2박 3일이고 4일째 되는 날인데 율창 청소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시트지를 제거를 해주고 율창 청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접 금액은 일단은 30만 원 2박 3일 동안 배운 우리 교육생이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시트지를 벗기고 그 다음에 율창 청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땡 한치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난이도는 낮아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한번 재밌게 작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크래퍼. 칼을 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야 돼. 면적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혼자 2시간 커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장인데 오늘은 기본적인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트지 벗기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퍼 이걸로만 해갖고 이제 수익창출을 할 건데 어렵지는 않아. 노가다의 연속이니까 한번 오늘 재밌게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한번 해보자. 작업. 시트지 제거 방법은 교육 내용에는 없었는데 잘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크래퍼는 항상 이렇게 해서 위로 가면 안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가야 돼. 시트지를 제거하다 보면 가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다가 떨어져서 얼굴 찍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스크래퍼는 무조건 옆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든지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칼날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먹으면 부하가 많이 일거죠. 다른 쪽으로 잘 안 나가. 잘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이거를 땅땅 먹기. 땅땅 먹기.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 뒷손으로 밀어주고 얘로 고정을 해주는 거야. 알았어? 지금 온도가 높아서 끈끈이가 엄청 많이 묻어나오거든. 살살. 이게 보면 칼날이 여기가 더 뾰족하잖아요. 얘를 돌려봐. 이 면적으로 가도 되지. 포 뜨듯이. 인내신가 싸움이다, 이거는. 그렇지. 한 겨울에는 시트기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 근데 지금처럼 겁나 더울 때는 얘가 늘어나. 늘어나러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 손으로 뜯으려고 하면 여기가 늘어나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밸런스 있게. 이렇게 당겨주고 말고 당겨주고 말고 이러다 뜯어진다. 끊어진다. 여기가 지금 면적이 넓고 여기가 없잖아. 그럼 밑에를 더 뜯어야지. 얘 갔어? 네. 봐봐. 이렇게 말았어. 여기는 당연히 네가 많이 덜 뜯었으니까 있고 여기는 각이 넓어지잖아. 그럼 밑에를 밑에 쪽을 잡아서 반대쪽으로 더 땡겨. 그래. 스톱. 위에 뜯고. 밑에 뜯고. 이제 말어. 금방 해. 이렇게 하면은. 나를 뒷날을 세우지 말고 좀 눕혀. 눕히고 얘를 압착을 하고 얘를 압착을 하고 얘를 올려 세웠다 냈다 하는데 얘는 눕힌 상태에서 힘을 주고 쫙. 밀면 돼. 이렇게 오를게. 자 우리 지금 시작한지 20분도 안됐어. 근데 지금 시트지는 다 벗겼다. 현장에 30만원짜리 현장이야. 어? 30만원짜리 현장 중에서 지금 벌써 시트지는 다 벗겼어. 나머지 이제 찐 제거하는 디테일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길어봤자 한 시간이면 끝나.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메리트라는 거야. 유리창 청소의 메리트. 갖고 와봐. 카메라 들어. 스냅을 네가 못 쳐서 그러는데 네. 끝. 끝. 스냅으로 쳐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떼려서 벗긴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되지. 탄력이 있는 상태에서 빡. 빡. 오케이? 네. 제거는 다 됐어. 이제 이런 끈끈이들. 네. 얘가 제일 하이라이트야. 네. 얘를 청소를 해줘야 돼. 오케이? 네. 이제 퀄리티를 오픈 주는 거지. 네. 작업을 해보자고. 자, 실리콘이라는 게 있어. 네. 대부분 초보들이 실리콘을 많이 치자면 어떻게 찢어먹는 줄 알아? 그냥 작업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다 찢어먹는 거야. 아. 자기는 여기를 하고 싶겠지. 여기를 제거하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옆으로. 탁 올라가. 이래서 다 찢어먹는 거야. 어? 그럴 때는 내가 말했잖아. 여기도 가고 여기까지 먼저 주고 빼. 가고 먼저 주고 빼고 여기도 가고 빼고 끈끈이들 보인니? 네. 보여요. 끈끈이들. 네. 있는 게 여기 있다는 거야. 항상 실리콘 있는 자리는 내가 들어봐야 돼. 됐어? 네. 그렇지. 실리콘 안 닿게. 작업을 하다보면 지금 네 이 손에 따라라라라라라라 걸리는 게 느껴지지? 이게 지금 끈끈이가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되면 좋은데 그래도 반복 작업이라는 게 있어. 이해 갔지? 네. 자, 스톱. 이쪽 구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 가야 될 거잖아. 그러면은 네 몸을 이쪽 방향으로 열어서 버핑 안 하냐? 유리창이 기스가 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 딱 섹션을 나눠가지고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마르기 때문에 네. 오른손을 약간 더 세워. 그렇지. 너무 가지 말고 가면 봐봐. 여기 지금 힘이 안 받잖아. 네가 봐도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만큼만 가고 여기 짜다셔도 되잖아. 레츠고. 자, 스톱. 이쪽 부분 지금 보이지? 네. 여기 한 번 더 가면 되잖아. 스톱. 칼 줘봐. 봐봐. 보였니? 네. 네. 이 손에 걸려서 걸리는 것들이 다 끈끈이 나는 거야. 끈끈이. 이런 것들. 네. 여기도 제거가 한 번에 안 됐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보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거를 지긋이 미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주라고 했잖아. 빡. 빡. 그렇지. 임팩트를 빡.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이렇게 말했을 때 따닥 따닥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 그게 이제 요리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이라는 거야. 이런 스크래퍼를 따닥 따닥 걸리는 소리들이 유리에 붙은 이물질인데 그런 이물질들은 패드로도 잘 안 닦여. 그럴 땐 스크래퍼 작업을 해주는 거야. 네. 다시 옆 섹션으로 넘어가서 한 번에 못 칠 것 같으면 나눠서 쳐도 돼. 네. 네. 여기 봐봐. 스크래치 많지? 이게 우리가 그랬을 것 같아? 앞전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네. 제대로 된 이렇게 작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유리가 기색을 안 하는 거야. 항상 버핑은 충만해야 되고 미끈미끈 걸어있는 상태에서 스크래퍼 작업을 해야지 유리 표면에 손상이 안 가고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다 그렇다. 저쪽 봐봐. 저쪽 끝에 보면은 다 기색이 났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야. 이게 어렵냐? 아니요. 다 цен지. 요리는 마치고 대체